무석인도 사랑입니다. All My Fit TV 박수! 내가 이 신당을 이 어떻게 보면 저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? 지금 할 줄 아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공부밖에 없다면 어떡할래? 이 분하고는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좀 됐어요. 이쪽에 오기 전에부터. 그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점사를 본 게 아니야.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오로지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. 본인이 꿈이 공무원이냐? 경찰 공무원이냐? 이랬더니 네! 이러더라고. 전화 상담이니까. 근데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. 왜? 나를 만났으니까. 보니까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직장은 다녀본 적이 없어. 오로지 공부. 내 말 한번 들어볼래?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이랬어. 초를 한번 켜봐라? 이러더라고. 한 번도 이렇게 초를 켜봐라는 말은 내가 잘 안 해요. 전화가 왔어요. 선생님 저요. 초값 마련했는데 어떻게 할까요? 그래가지고 사주를 넣어서 정확하게 다시 봤어요. 그래. 비는 데는 장사 없다고. 내가 이 사람이 나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초 발언을 하면서 얼굴을 보진 않았지만. 차의 뒤에 트렁크에 막 여기 신나게 기도하잖아요. 트렁크에다가 초를 한 박스를 실어놔. 그러기를 한 달에 심하면 초를 열 번을 켜준 경우도 있고 작게 켜도 다섯 번? 그러고 오로지 매달렸어 나는. 내가 가는 온 산천을 진짜 막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오로지 그래도 참 고마운 게 내 말 한마디에 따라왔다는 거예요. 나는 고맙고. 정말 간절했어. 나를 믿고 왔으니. 그러면 정말 어디 나올 돈이 없으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. 신한테 비는 거. 그러니까 온 근한 1년 가까이를 오로지 다른 사람도 열심히 빌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운이라는 자체가 없어. 그래. 알았어. 내가 한번 해볼게. 뭐 신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. 그날부터 내가 신령님한테 있잖아. 할머니,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한 제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생떼를 썼어요. 신령님한테. 할머니, 할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안 주면 안 되지. 시험 치는 날. 그날은 내가 이 사람 시험 보고 나오는 시간까지 신랑에 앉아서 내가 진짜 초를 켜고 옥수 발언을 하면서 계속 엄마가 왜 자식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기도하죠. 시험 치고 나오는. 시험 다 치고 나왔습니다. 하는 순간까지 기도를 하고 발표는 좀 이따 난다 하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. 선생님 저요. 합격했습니다. 그러고 나는 보면 사람들이 오면 진짜 운이 없다 그러잖아. 운이 없는데 운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신에서는 그러더라고요. 아 얘는 정말 자기가 자기를 빌어주는 사람.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땐 오로지 난 신의 말만 들어요. 이 사람이 정말 간절히 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그게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. 이 사람은 내 가족이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. 나는 그런 마음으로 빌어줘요. 제가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해줘야 될까. 바빠서 못 오면 나는 내가 절을 하면서 나는 할머니 신랑님께 그래. 할머니 할아버지 바빠서 못 오니 내가 하는 절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절입니다. 내가 108배를 드리면 그 가족이 와서 하고 그러니 절어보지 마시고 지금 절하는 순간만큼 비는 순간만큼은 그 가중에서 와서 한다고 그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. 내가 절을 하고 막 빌어요.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오는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는 데는 장사 없다고. 진짜 비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깨지더라 이거지.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건 한 사람을 살린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 한 사람을 살렸지만 봐봐. 아이가 행복해졌고 남편이 틀려졌고 가정이 행복해졌고 사고가 안 나고 직장에 들어갔잖아요. 결혼도 할 수 있을 거고 이 사람 생각이 틀리 틀려지겠죠. 이 한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이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. 주변이 다 사는 거고 두루두루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좋은 기운을 받지 않을까. 백 명 천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하는 거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. 나는 일현무당이라고 말하고 싶은데. 백명센터하는 courts 이완 상임대는 감사합니다.